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유라가 콩순이, 송이 함께 마트에 놀러 갈 거예요.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고, 푸드코트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 먹어야지.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유라야, 송이! 안녕, 콩순아, 송이. 오랜만이야. 유라야, 오늘 저 친구들, 안녕. 오랜만이야. 콩순아, 너 근데 교복 진짜 예쁘다. 유라 언니, 근데 저 오늘 방학했어요. 이제 여름방학이라서 휴가 가야 되는데. 교복 말고 다른 옷이 없어서 새 옷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그럼 내가 여름에 꼭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 줄게. 나도 귀여운 토끼 옷이 좋긴 하지만 활동성 있는 옷을 입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 새 옷도 한번 구경해 볼까? 콩순이야, 송이를 위한 예쁜 멜빵 치마랑 마린룩이야. 콩순이는 마린룩을 입으면 정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우와, 예쁘다. 그럼 얼른 갈아입혀주세요. 알겠어? 자, 콩순아, 내가 예쁜 마린룩을 입혀줄게. 가방도 빼고. 더운 여름이라서 민소매를 입어야 할 것 같아. 음, 예쁘다. 예쁜 신발도 신어주고. 그리고 모자도 씌워줄게. 와, 콩순아 진짜 귀엽다. 문어 가방까지 매주면. 짠! 이대로 바로 휴가를 떠나도 될 것 같아. 와, 유라 언니 진짜 마음에 들어요. 힝, 엄청 시원한데? 이번엔 송이도 옷을 갈아입혀줄게. 귀여운 토끼 가방을 잠깐 내려놓고. 송이야, 이 옷도 진짜 잘 어울리는데? 그리고 모자도 씌워줄게. 음, 너무 예뻐. 이렇게 하고 신발도 이렇게 신겨주고. 그리고 손가방도 이렇게 매주면. 어때, 송이야? 마음에 들어? 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언니. 콩순이랑 송이 이렇게 예쁘게 변신했으니까 언니랑 같이 마트 가지 않을래? 사야 될 게 조금 있거든. 좋아요. 그럼 마트 함께 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장을 가볼까?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돼. 사야 될 게 빵이랑 토마토랑 그리고 우유, 소세지가 필요해. 제가 카트를 밀어줄게요. 자, 콩순아 신선한 토마토 좀 골라줘. 음, 토마토 좀 볼까? 자, 익지 않은 토마토가 있는 것 같아요. 토마토는 빨간 게 맛있다고요. 자, 토마토 두 개. 그리고 소세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소세지도 하나. 맛있는 빵도 이렇게. 우유는, 아, 바나나 우유가 좋겠어요. 고마워, 콩순아. 이제 계산해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 먼저 바나나랑 소세지. 계산할 물건을 올리고 돌려서 수량은 한 개씩 자, 둘 빵이랑 빵도 토마토도 토마토도 이렇게 모두 넣고 계산을 해볼까? 네, 둘 네, 둘 이렇게 하면 14,000원이야. 전 그럼 카드로 계산할게요. 알겠어. 알겠어. 와,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잘했어, 콩순이 송이. 아, 근데 장을 보고 나니까 조금 배가 고픈데? 아까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던데. 그럼 우리 푸드코트에서 음식 좀 먹고 갈까? 좋아요. 자, 콩순아. 여기가 푸드코트야. 맛있는 음식을 골라볼까?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요. 메뉴를 한번 볼까? 알록달록 김밥. 김밥? 카드로 결제해요. 살살 녹는 양식. 카드로 결심신보낸 중국요리. 분식이랑 양식이랑 중식이 있는데 어떤 걸 먹고 싶어? 나는 야채를 골고루 먹어야 하니까. 음, 김밥을 먹을래. 송이야, 송이는 뭘 먹을 거야? 음, 나는 맛있는 함박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그래? 그럼 분식 하나, 양식 하나, 그리고 유라는 짜장면을 먹어야겠다. 자, 하나씩 시켜볼까? 자, 그럼 결제할게. 얼룩달룩 김밥. 카드로 주문 완료. 음식 준비 시작. 보글보글보글. 맛있는 음식을 기다려봐요. 완성! 진동배를 꽂고 음식을 받아요. 자, 이제 결제가 다 됐으니까 음식을 받으러 가볼까? 자, 어떤 음식이 먼저 나올까? 어? 송이가 주문한 함박 스테이크야. 송이야, 식빠를 가지고 와. 함박 스테이크를 짜장.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이번엔 콩순이 차례. 콩순이는 김밥을 주문했지? 자, 착. 콩순아, 김밥 나왔다.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자, 김밥도 착. 그럼 유라도 주문한 중식을 먹어볼까? 우와, 먹음직스러운 짜장면이야. 유라도 잘 먹겠습니다. 유라 언니, 유라 언니. 우리 디저트도 먹으면 안 돼요? 어? 정말? 아이스크림이랑 사탕, 쿠키를 팔고 있네? 너무 맛있겠다. 좋아, 그럼 한번 골라봐. 난 맛있는 초콜릿을 고를 거야. 초콜릿 한번. 그리고 쿠키도 먹어야지. 쿠키도 짠. 사탕도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한데? 사탕도. 꾹. 이제 다 골랐어요. 콩순이가 고른 사탕을. 어서 오세요. 빈 그릇을 저울 위에 올리고 빨간 버튼을 꾹. 꾹. 무기들 준비 끝. 자, 물을. 독색 버튼을 누르면 사탕이 4개. 400원을 100원, 200원, 300원, 400원. 결제 완료. 잘했어, 콩순아. 히히, 사탕 바구니에 넣어줄게. 그릇을 저울 위에 올리고 빨간 버튼을 꾹.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내 차례 나는 맛있는 사탕을 하나 초콜릿도 하나 자 다 골랐어요 여기서 사탕을 넣고 록색 버튼을 누르면 사탕이 두 개 200원은 결제예요 100원 200원 결제 완료 잘했어 송이 송이는 여기 포장해줄게 자 송이야 이렇게 가져가면 돼 아 이쁘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유라가 콩순이 송이와 함께 마트를 다녀왔는데요 얘들아 오늘 어땠어?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번에 또 같이 가요 그래 좋아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심심할 땐 날 불러 유라야 놀자 궁금할 땐 날 불러 유라야 놀자 유라야 놀자 답답했던 일을 모두 잊어 속상했던 일도 모두 잊어 지금부터 우리 모두 함께 신나게 놀자 emo에 Wait Angebot endings ena 글쎄 lando zeni